네, 우리 부산 모자일이니. 아, 채 어떻게 썰어. 채를 어떻게 썰어. 아니, 이거 진짜 이거는 그러실 게 어려울 거예요, 지금. 자. 여기까지는 잘랐거든요. 어디까지요? 옆으로. 여기, 여기. 이렇게. 옆으로. 세로로 해봐요, 안 보여. 됐어요, 잘했어요. 잘하셨어요. 이제 시범 보여줄 겁니다. 이렇게 쓸렸죠? 쓸린 거를 한 장, 두 장, 세 장 이렇게 포개세요. 화투 펴보듯이. 화투는 저번에도 한번. 이렇게 한 장 내세요. 예, 예, 예. 혼나! 아, 잘했어요. 맞아요, 그렇게. 진짜 그렇게. 유산요리 많이 해 볼 수 없으신데. 내리세요, 그거. 내리세요. 손 모양이 예쁘시네. 다 혼나! 자, 보시다가 골. 잘했어, 잘했어. 그대로, 그대로. 상대편한테 펜을 보여주는 거지,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짚고 넘어야 될 게 실제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시켜주려면 되죠. 그러면 절대 도박은 하시면 큰일 나요. 그런 거 하시면 안 돼.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. 행여라도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. 다시 잘 펼쳐보세요. 이렇게 보다가 내려놓은 다음에 내려놨죠? 그대로 얇게 써세요, 이렇게. 지금 이렇게 백파도처럼 빨리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끊으세요, 이렇게. 자, 돼요? 너무 펼쳤어요. 너무 펼쳤어요. 좀 좁히세요. 지금. 패가 안 보이게 좁히세요. 이렇게. 아니, 패가 아니라 당근, 당근. 진짜. 당근이 안 보이게. 너무 펼치지 말고 조금 좁히게. 지금 우리 부산 어머니 우린이가 화투라고 말하니까 진짜 이렇게 폈잖아요. 너무 펴지 말고 나만 할 수 있게. 그렇지. 살짝만. 당근 썰었어요, 다. 지금 잘 쓰시네요. 오케이, 오케이. 저렇게 천천히. 그렇지.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6호 질문하세요, 6호. 어, 나이스 컷.